난 누구지? 여긴 어디야? 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영어 112페이지 체크아웃하기 체크아웃하기는 아주 간단한 게요. 내려와서 키를 던져주면 끝나죠. 계단하면 돼요. 그러면 이제 뭐 다 알아서 처리해 주죠. 굳이 말하자면 체크아웃 플리즈 체크아웃 플리즈 방번호요. 그럴 땐 그냥 키를 던져주면 되죠. 굳이 말로 하자면 룸 415 네, 맞아요. 방번호는요. 일반적으로 이렇게 415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뭐 예컨대 101호, 뭐 305호 이런 식으로 가운데 0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예를 들어 305호다 그러면 305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. 세자리 숫자를 읽을 때 앞에 있는 백 단위를 415이라고 읽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415 앞에 있는 숫자는 그냥 단독으로 읽고 뒤에 있는 숫자는 두 자릿수로 읽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. 가운데가 0이라면 305 그리고 만약에 두 자릿수 숫자가 있다면 415 이런 순서로 읽어주면 된다. 열쇠 주시겠어요? May I have your room key? 요금이 얼마예요? How much is the charge? 요금이 얼마예요? How much is the charge? Charge가 얼마예요? How much is the charge? 200불이에요. 200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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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카드로 계산해도 될까요? Can I pay by credit card? Can I pay by credit card? Pay by credit card 해도 될까요? Can I pay by credit card? 그럼요. Sure. 아니 뭐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호텔이 어디 있겠어요? 아니 네 제가 제 생각에는 거의 크레딧 카드로 내는 거 같아요. 제 경험상 크레딧 카드만 받는 호텔이 오히려 많았었던 것 같아요. 현찰은 안 받고요? 네.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개뻥 같아요. 안 받는다기보다는 크레딧 카드가 있어야 예약 자체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예약이요? 네. 인터넷으로요? 네.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요?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는 그 호텔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스템? 예약 사이트에서 크레딧 카드를 요구하는 거죠? 음. 어쨌든. 그런 문제고요? 그게 아마 그대로 결제가 되어버릴걸요? 아. 어쨌든 저는 현금으로 이 호텔 차지를 계산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. 크레딧 카드로 계산하면요? 네. 제가 이 세시한 영어책 초반에 여행 경비 줄이는 노하우에 대해서도 썼는데요. 네. 그러면 그게 이제 환전 수수료 붙고 또 뭐 신용카드 수수료 붙고 무슨 전환 수수료 붙고 해서 돈이 한 10% 더 나와요. 아. 그래요? 네. 오. 그렇구나. 그러면 앞으로는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? 현찰로 내야죠. 아. 그래요? 그리고 또 현지 통화가 미 달러화가 아닌 경우 더더욱 현찰로 내야 돼요. 그렇구나. 예를 들어서 홍팡 달러로 계산해야 되는데. 네. 마스터 카드로 착 긁었어요. 네. 그러면은 뭐 붙고 뭐 붙고 뭐 붙고 작살나요? 아. 그렇구나. 응. 알았어요. 그러면 다음부터 여행 갈 때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. 그래서 사실 이 표현보다는. 네. 현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? Can I pay in cash? 캐시로 계산해도 될까요? Can I pay in cash? 자, 얘기가 나온 김에 홍콩 달러로 계산해도 될까요? Can I pay in Hong Kong dollars? 아니면 US 달러로 계산해도 될까요? Can I pay in US dollars? 아니면 홍콩 달러로 계산해도 될까요? Can I pay in Hong Kong dollars?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어느 나라 통화로 결제하는 게 가장 음. 합리적인지? 저렴한지. 아. 왜냐하면 계산하는 그날 그 순간에 이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서 환전해 주는 환율이 있거든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미 달러화로 결제했을 땐 얼마고. 음. 그다음에 자국 통화로 결제했을 땐 얼마고. 음. 이게 다 다른 거예요. 그렇구나.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본 다음에 음. 내가 이걸 환전하면 어떻게 되는지. 아. 계산해서 비교해서. 아. 진짜? 아. 물론. 미스터 선 여행의 달인. 물론 그냥 어딜 가나 딸랑 마스터카드 한 장 들고. 네. 착착착 긁고 다니면 되는. 네. 뭐 나디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이런 게 필요 없겠죠. 아니. 근데 나는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계속 그러고 다닌 것 같아요. 아. 그래요? 뭐를 몰라? 아니. 왜냐하면 한 번에 다 결제를 미리 하고 한 곳에 짱 박혀 있는 여행자다 보니까.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See you next time. Bye-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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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